첫 번째 팔, 4개, 발, 3개. 팔, 4개, 발, 3개. 바닥에 닿는 게. 지금 다 합쳐서요. 들어주면 되잖아. 팔, 4개, 발, 3개면 두 분이 한 분이 팔 들고 이렇게 하고 한 명은 팔 들고 이렇게 하고. 위 3개 올라가고. 뒷사람 한 명씩 이렇게 하고 두 사람 잡아주면 된다고. 3명이서. 올라가고 2명이서. 도전. 자, 도전. 엎드려? 준비. 시작. 무릎이 닿았어, 무릎이. 무릎 닿잖아, 팔. 우리 도전. 도전. 발 4개, 발 4개. 어깨, 어깨, 어깨. 발 3개라고. 발 3개라고. 발 3개, 떼서. 하나, 둘. 문제들입니다. 내가 사자상어의 첫 번째 글자를 말하면 지목당한 사람은 한 글자씩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고맙게 여김을 말한다. 대단히 고맙게 여김을 말한다. 간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탄이 뭐야, 뭐야, 뭐야? 감성판 뭐야, 뭐야? 감성판 뭐야? 뭐라고? 감성판 뭐야? 김상황감, 김상황 mio. 감성ileri. 감성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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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감성판 뭐야? 아야, 뭐해, 게임 설명도 못 들었어, 뭐라고 하지. 타자상. 제가 버텨해, 버텨해. 도전. 저 완벽한 2005 developers 내가 없 barrack. 우리가 media group을 생각 augدا? 어디 developer의 기간 알아? ? Lar. 저거 퀴즈에 못 맞춰. 한 명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됐어. 바라나 떼야지, 바라나. 문제드립니다.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갚음을 말하는 것은? 결! 초! 포! 앗! 와우! 못 맞췄은 거야, 그렇죠? 결을 안 했으면 못 맞췄어. 결을 해 주니까. 오케이! 얘가 결해서 알았어. 결 안 하면 몰라. 감사합니다, 웃겼어. 예강이랑 피지컬이랑 다 갖췄네.